으 저 나무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빼꼼 얼굴이 나왔습니다 나무 뒤에서 뭐 하는거니 너희 둘 어슬렁거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을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냄새도 많다 가을이가 애들이랑 속이기 시작했죠 놀라운 변화 아 아 아 아 찬이가 먹고 있어요. 하나의 발견이냐, 창문에 숨어있어서 찬이 촬영중입니다. 하나의 발견이 침착을 맞출고, 것이 parce군은 발견이 벽에 힘이 왔습니다. 둘은 그녀의 발견이 숨어있습니다. 에는 발견이 숨어있습니다. 속은 지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은 이제 발견이 왔습니다. 나면의 발견이 생산되었습니다. 아... 아... 투 십아 쌍싱아 아